자자 왼쪽 어깨에 문신 같은 거 본 적 있나? 예를 들면 수선한 문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사람을 죽이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요? 꼭 말해야 되나요? 부탁을 받았거든 쉽게 죽이지 말고 끝까지 고통스럽게 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매일 6시에 여기 옵니다 1초도 확인 없이 1초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